육군 제36보병사단이 6.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열고 유해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. 올해 사업은 36사단 소속 평창대대 장병 100여 명과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맡아 평창군 대화면 실리 일대에서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5주간 진행합니다. 평창군 대화면 실리 일대는 1951년 하진부리 전투와 모리째 전투가 벌어진 격전지입니다. 36사단은 지난 15년간 횡성과 평창 일대에서 전사자 유해의 121구와 수천 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.